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속보가 떴습니다. 아주 중요한 속보인데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계속 언론이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사건 이러면 한명숙 전 총리님이 뭔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뭐지? 라고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 조작하고 기소까지 한 아주 터무니없는 실현까지 살았던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 조작 사건인 거죠. 지금 박범계 장관은 대검에 한동수 감찰부장과 임은정 검사의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오늘 오후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오랫동안 신사숙고를 했다는 것이죠. 박범계 장관이 직접 기소를 지시하는 수사지휘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고 했고 실제로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인데요. 역대 네번째라고 하죠. 그러면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이 검찰의 반발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검찰이 자기네들이 조작했다. 터무니없는 걸로 수사하고 기소해서 한명숙 전 총리님을 억울하게 감옥에 살게 했다라고 인정하는 검찰이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에선 어떻게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 지지자들이 검찰의 어떠한 언풀에도 넘어가지 않고 계속해서 뭉쳐야 된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짓들을 벌일지도 모르는 거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때도 얼마나 황당한 언풀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도 많은 흠집을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 탄탄하게 버티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테 어떻게 했는지 학습효과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선 명언을 걸고 즉 공수처다, 국수본이다, 중대범죄수사청이다 여러 가지 사안들을 앞두고 있기에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검찰에서도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신 바짝 차릴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22일 얼마 안 남은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법세련에선 공무상 비밀 노설한 임은정 중징계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한동수 감찰부장, 임은정 검사, 박범계 장관 이들을 깎아내리려고 할 거고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도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나게 네거티브를 하고 흠집내기를 이미 해오고 있었죠. 한마디로 윤석열은 이미 정검찰총장이 됐지만 남아있는 윤석열 패거리들이 어떻게든 여기에 총력전을 벌일 것이고 지금 임은정 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등은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외롭고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탄탄하게 버티면 반드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분량의 사건 내용들을 몇 달 동안 들여다본 임은정 검사를 제끼고 3일 만에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검찰의 수작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리고 아주 터무니없고 황당하게 실형을 산 한명숙 전 총리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야 됩니까? 검찰 내부에선 어떠한 식으로 기회를 줘도 스스로 다 거듭 차왔고요.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하나하나 역사를 바로 잡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저들이 어떠한 언프를 하더라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다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오세훈 씨 셀프 특혜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도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됩니다.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 오세훈 36억 5천만원 관련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 해명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체면이 완전히 구겨지고 있죠. 한마디로 본인의 주장이 앞뒤가 안 맞는 상황에 상승세를 치고 올라가고 있다가 엄청난 위기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티즌들 또한 자기 처가 36억 받은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 하겠냐? 자기가 재산신고를 다 해놓고 이젠 또 땅이 있는지도 몰랐단다. 하는 짓이 어쩜 저렇게 이명박과 똑같냐? 이명박과 오세훈 계속해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늘 저녁 8시에 박시영TV에 장경태 의원과 함께 출연합니다.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 LCT 그리고 하태경 씨에 대한 이슈를 다룰 예정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스포츠 박형준 후보와 김영춘 후보가 이스포츠 경기장에 갔던 내용 그리고 이스포츠와 인플루언서가 왜 민주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지 그리고 게임 분야에 대해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청소년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중요한지 등에 대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방송이 끝나고 9시에는 시사타파 TV에서 이해찬 전 대표님이 오랜만에 방송에 직접 등판하시는데요. 벌써부터 정말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재보선과 대선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박시영TV 8시 생방 끝나고 저도 경청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 오늘 생방송 쭉 이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방송이 있는 관계로 대략적인 상황만 전해드렸고요. 내일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한 소식들 그리고 반응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